오늘 최고. 정말. 다 코스야. 다 코스. 지금 여자 가수가 유일하게 이분이야. 오케이. 어떠세요? 그냥 이제 저는 소원을 다 풀었습니다. 더 이상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저 그냥 좋습니다 그냥. 이제 즐기겠습니다. 마시죠 마시죠 마시죠. 아이 잠깐 꿀 좀. 뭐야 뭐야. 꿀. 꿀? 방꿀. 아 방꿀. 목에 좋아요. 천천히 짜가지고 천천히 삼키셔야 돼요. 천천히 다 녹을 때까지. 음. 아 이거 진짜. 잠깐 꿀벌이 진짜 먹은 거네. 설탕찬 거 아니네. 정리 하나 많아요. 100% 여기 부분. 여기. 은하를 선택하겠죠. 이게 오고. 근데 여기에서 변수는 그거지. 이렇게 왔어. 그러면 뭐 할 거야. 지금 제가 오늘 세게 좀 분장도 하고 왔잖아요. 그냥 좀. 섹시를 밀고 나가. 그러면 아름다운 강사. 자 그렇다면 이제 박수동 감독님께 어느 팀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. 매회 나를 건드리고. 나를 핍박하고. 오늘 또 홈을 하게 어디서. 싼 거 가져와가지고. 그 프로대회에서 나를. 네. 거슬리게 하는. 나한테 계속 잼을 날렸던. 네. 김수로 감독을. 알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김수로 감독님의. 어떤 선수를 지목하시겠습니까. 김수로 감독의. 나는 아니겠지. 나는 아니겠지. 나는 아니겠지. 저희가 선택한. 승부. 정은하 양입니다. 아니에요. 진짜. 정은하의. 진짜 실망이야. 야 같이 얘기해. 같이 얘기해. 같이 얘기해. 장은하로. 야 갖고 오라. 정은하 양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장은하 양을 선택하셨습니다. 잠깐만. 또 결렬해야 돼. 또 결렬해야 돼. 아니 이 사람 쓰레기네. 아니 이 사람 쓰레기야. 아니 이 사람 쓰레기야.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. 이 사람님 무슨. 저 이름이 있습니다. 장은하 씨를 정은하라고 불러. 정은하라고 불러. 정은하라고 욕해요 나를. 정은하라고 욕해요 나를. 저 너를 욕할게요. 경선을 욕할게요. 너를 욕할게요. 진짜. 진짜.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. 그래 깜짝 놀랐어. 무슨 정신이 왜 나오니까. 깜짝 놀랐어. 내가 그랬잖아 내가. 아 네. 아 네.